안녕하세요 영어강사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바로 얼마전에 2022년 1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중간기말이 끝나서 이제 나의 정확한 과목별 등수 원점수 그리고 등급 표준점수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된거죠 그죠 어떤 내가 노력한 일의 결과를 봤을 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만족스러우면 그대로 계속하시면 되는거고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조금 돌아봐야 성공의 기틀을 기반을 열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지나간 시험 보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직업이 이건데 그쵸 실패의 요인을 찾아보고 실패를 좀 뒤집어서 이렇게 성공의 요인을 발견하죠 이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요 이번 내신 성적이 여러분 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지난 십몇 년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1, 2, 3, 4번 보통 이거예요 그치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읽어보셨나?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공부를 좀 성적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3, 4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아무튼 제가 여기 1번 I just didn't 나 그냥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 이런 친구들 꽤 있지 그쵸 봅니다 나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왜 안 했어? 물어보면 이런 케이스는 10명 중에 한 분 저 음악, 미술, 체육 해요 그래서 저 내신보다는 정시 전용의 수능을 바탕으로 하는 정시 전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쵸 내가 특수목적고에 재학하는 학생이 아니면 미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디자인이든 아니면 순수 미술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수시 전용으로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아예 대학에서 안 뽑으니까 체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도 여러분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체육학과가 수시 전용으로 뽑긴 하는데 실기 위주 전용이고요 내신 성적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수능 최저 점수를 요구할 뿐 내신은 거의 안 봐요 5등급마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음미체는 수시 전용으로 사람을 잘 뽑지도 않아 일반 고등학교 나온 친구의 경우에 뽑지도 않고 뽑는다 하더라도 내신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이 친구는 영어학원인데 영어학원 나왔어요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선생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다녀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이뻐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넌 왜? 두 번째 케이스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너무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쵸? 아주 배드한 이벤트가 좀 있었다 뭐 어떡해 공부에 집중 안 되고 집안일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뭐 어떡해요 뭐 다음을 기약해야지 이런 식으로 패스 거의 없어 예인 그리고 핑계인 경우도 많아 학생을 믿고 싶지만 핑계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공부가 재미없고 하기 싫고 아 근데 유튜브나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내가 남을 팔로잉 하고요 뭐 태그인 하고요 이건 재미있어요 하는 친구들 아우 그쵸? 본인의 케이스인 경우가 많죠 그치?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정성이 아니고 선생님 왜 이러죠? 정상입니다 정상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 normal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normal하다 여러분 norm에 normal and norm이 여러분 규범이라는 뜻인 걸 알고 계세요? 과학시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잖아요 뭐 과학시간에는 물리시간에는 법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쵸?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 중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나? 아무튼간에 이게 영어로 norm이에요 normally에요 normal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공부라는 건 어떤 거야? 상당히 자연적이지 못한 비자연적인 거 상당히 인위적이고 상당히 인공적이고 상당히 작위적인 거야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뭐 라이프니스나 뉴튜니 뭐 이제 캐큘리스 그러니까 미적분을 이렇게 막 어머 너무 신기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선생님도 그게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근데 유튜브는 너무 재미있어 저도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5시 일어나야 되는데 2시까지 유튜브 보고 그래요 저도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분한 건 싫어하니까 휴먼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보링한 것들 지루한 걸 못 견디게끔 설계가 돼 있대요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정말 잘 설계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재미없는 거 알아요 하기 싫은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선생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공부에 대한 우리의 이런 대응이 좋은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답 안다 성적 보면 기분 좋아요 정상적인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꼭 좋은 거는 아니죠 그 좋고 나쁜 건 누가 확인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물론 그 기준은 주변 사회에서 제공하지만 그렇죠?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들이 이건 중요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가치가 부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조금 더 갖고 싶어 근데 우리 학생들이 2년 있다가 갓 선택하게 되는 아니면 선택당하게 되는 자원 중에 중요한 거 뭐 있지? 대학교라는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는 분 다 서울분들이죠 그렇죠? 서울 경기 분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서울 사람한테 중요한 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야 왜? 집에서 가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집에서 가기가 편하니까 근데 지방 친구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아는 대학은 이만큼밖에 없어서 사람이 몰리겠지 그러면 이 자원을 사회에서 나눠줄 때 기준을 정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사람들이 누가 유튜브 안 쉬고 오래 잘 보는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장하진 않지 왜?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이런 걸 기준으로 정하면 사회에 이롭지도 않을 뿐더러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는 타고난 재능이 90%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아무리 농구를 좋아해도 마이클 조넘만큼 농구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 키가 198이고요 그렇죠? 눈 감고 프리드로우 싸도 다 들어갔어요 옛날에 지금 영상 보는 분은 마이클 조넘란은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재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고 더 이것도 꼭 옳으냐 공부로 이걸 정하는 것도 옳으냐 그건 모르겠지만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옳다 그러다 떠나기 전에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보장되는 학교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는 이 자원을 너무 자연스러운 이 과정을 지속했을 때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저도 그런 거 당연히 알아요 라고 아는 거 하고요 내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나눌게요 선생님 저 취업 잘 되는 학교 안 갈 건데요 저 그냥 이렇게 살 건데요 공부해서 뭐해요 그리고 나 대학 아예 안 갈 건데 기술 배울 건데 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그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은 영상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넌 왜야 근데 그런 친구 있잖아 내가 뭐 공부에 딱히 뭐 재능이나 흥미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내 밥벌이는 내가 하고 싶고 뭐 집에서는 독립을 하고 싶고 그래 한 달에 2, 3, 4백은 좀 벌어야 될 것 같고 남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직업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잘려도 다른데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게 좀 괜찮은 자격증이라도 얻고 싶어 근데 그런 괜찮은 자격증은 대부분 대학이나 아니면 최소한 전문대 그리고 직업이 보장되는 전문대학과는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사람이면 이거 재미있고 이거 재미없어도 계속 이미지화 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신으로 하면 될까 아니면 내신이 안 되면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등급이 계속 5다 6이다 7이다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어디 폐교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학교에 갈 내가 3학년인데 갑자기 학교가 폐교되면 어떻게 할 거야 매년 폐교되는 학교 나옵니다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남원에 저기 전라도 남원에 무슨 학교였죠 서남대학교 심지어 의대도 갖추고 있었는데 의대가 있는데도 폐교됐어요 부활시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캠퍼스들 전부 서울 경기로 옮긴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왜 애들이 안 모여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밖에 못 가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 안 하면 재수해도 100% 좀 그렇다 95%는 실패해 왜? 재수학원 가도 하나도 알아 듣는 게 없어 스타강사 인강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어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이야 그렇죠? 전 과목 개인과외 해야 돼 그거 다 2년 걸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멀리 갔죠 지금 영어 얘기하다가 저도 알아요 그냥 안 했어 라는 사람 중에 그래도 미래에 대한 플랜이 조금 있는 분들은 조금씩 바꿔봐요 알겠지? 선생님하고 그렇게 약속합시다 그리고요 2번 2번이 조금 더 안타깝다 1번보다는 이 정도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난 그래도 좀 했는데 그치? 나 이해는 남보다 잘해요 이렇게 좀 나름 이런 친구들은 자부심도 있다고 특히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이랑 상담하다 보면 모의고사 성적은 그래도 반에서 상위권이야 모의고사 성적은 반에서 상위권이야 근데 내신 성적은 영어도 그렇고 막 4에서 5 와리가리해 내신 등급은 그럼 어떡합지? 그치? 일단은 여기도 지금 이 영상이 필요 없는 친구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권이야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국수 영탐이 전부 1111 물론 탐구는 여러분 진도 나가지도 않았지만 심지어 2학년 여러분들 기준 제가 명확히 드릴게요 이거 1학년이고요 1학년 모의고사고요 2학년들이 푸는 모의고사를 시간을 딱 재가지고 풀었는데 국어랑 영어가 수학은 뭐 진도 안 나갔을 거니까 국어랑 영어가 그것도 111이야 한 학년 위에 골 풀었는데 그리고 수학은 만약에 학원에서 진도를 선행을 나갔다면 수학도 1에서 2 정도야 근데 내신은 진짜 죽어도 내 싫어 야 정시로 가자 넌 너 정시로 가자 근데 봐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친구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서울권의 일반계 국공립 고등학교에 반에 한 명 있거나 한 명도 없거나야 이 정도 기준까지 충족시키는 애는 알겠지 얘는 내신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얘 내신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는 다 해요 왜 모의고사도 만만한데 얘한테는 내신도 만만한 거야 얘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최소한 연고대는 가고 싶은 애일 텐데 내신 준비 안 하겠어요? 내신으로도 스카이 쓰고 정시로도 스카이 쓰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제외를 시키고 싶어서 제외가 안 돼 그런데 이거 지워야겠어 이런 애는 여러분 반에는 없어 대부분 1학년 모의고사 1111도 아니고 막 2, 1, 2, 1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되게 잘한다고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서 2, 3학년 되면 이 점수 떨어집니다 3학년 돼보세요 6,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나 그리고 11월에 보는 수능에는요 재수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13만 14만 명 들어와요 여러분 꼴랑이야 30만 명 있잖아 근데 재수생 13만 14만 들어와 이길 수 있겠어? 안 돼 이렇게 나이브한 순진무구한 생각으로 하면 내가 설령 지금 모의고사 등급이 1, 2등급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4, 5등급이면 나는 뭐야? 이해충이야 이해충 좀 심한 말이긴 한데 뭐냐? 난 이해했어 그러면 이 공부는 됐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해충이라고 제가 하는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도 다 이해합니다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영어를 해도 알아듣는다고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들을 걸 자기가 이해했다고 해서 발 뻗고 누워서 잘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런다고 기준을 줘라 이해하고 내가 넘어갔는데 이해하고 나 문제만 많이 풀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거를 선생님이 한 거 그대로 흉내 낼 수 있으면 카피캣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 옆에 두고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 내용을 스스로 강의하고 설명할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지식 말고도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야겠지 그치? 그 정도가 되면 모의고사 지문을 변형을 하던 단어를 바꾸고 업법 문제를 업법 요소를 조금 바꾸고 교과서 지문을 짬뽕을 해놔도 여러분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이거 알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이해했다고만 하고 문제만 풀려고 하는데 왜? 집중하기 싫은 거야 한 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집중력이 부족한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포장을 하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들 뭔가에 도전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같은 거 여러 번 보는 거 못하고요 단어 그냥 막 써가면서 단어 외우는 거 체질적으로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사고적인 문제나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를 나는 선호합니다라고 마치 자기의 지능이 높은 것처럼 코스프레 떨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는 친구는 뭐다? 집중력이 남에 비해서 부족한 거다 공부 머리가 떨어지는 거다 공부 머리는 지능이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 머리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재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순도 높게 공부할 수 있느냐 얼마나 집중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학업 시간표 하루의 스케줄링은 얼마나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욕구를 절제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공부 재능이고 그게 공부 머리예요 이해했다? 초등학교 5학년 될 거 와 보세요 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저는 수학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또 유튜브 얘기네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미분족분을 강의해주는 깨봉 선생님인가 계시더라고요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내가 이렇게 캘큘러스를 공부했으면 엄청 잘했을 텐데 4학년 5학년 애들이 실제 그거 보고 미족분을 한다니까 여러분 힘들잖아 미족분 이해충들 특징 이거부터 해볼까? 학원에서 다뤘던 내용이 정확히 똑같이 출제됐는데도 못 맞춰 더 심한 거 학원에서 수업해져요 물론 제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 선생님들이 앵간하면 그 대상학교가 어떻게 해야 어떤 유형으로 출제했지 다 아십니다 학원에서 수업해준 내용인 줄 아예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남겨버려요 찍소리 못하게 언제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영상 틀어줍니다 했지? 밑줄 쳤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여기 네모 쳤지? 할 말이 없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특징입니다 이런 친구들 또한 기출문제나 인터넷에서 문제 다운로드 받아갖고 하는 문학은 또 잘 풀어 이 친구는 저는 보통 개인적으로 100문항에서 200문항밖에 안 줘요 이렇게 물론 모의고사 지문 변형문제까지만 좀 더 많을 수 있겠다 저는 이것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친구들은 한 1000문제 정도 나중에 프린트에 문제가 총 몇 개인지 한번 봐봐요 본인이 이 정도 주고 풀면은 막 이렇게 좋다 그래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정말 숙달된 친구는요 한 문제 푸는 데 20초 걸리거든요 교과서랑 모의고사 지문 이미 준비했던 걸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한 문제 1분에서 3분 걸려 천재 풀 때 1000분 쓴 거죠 내가 3분씩 걸리는 친구라면 3000분을 쓴 거예요 몇 시간이야 이게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공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노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건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해 잘 했다며 이해 했다며 근데 직접 모강날 불러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면 왜 1분이 넘게 걸리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왜 이해 못해서 아니야 이해는 했을 거야 뭐가 안 된 거야 숙련이 안 된 거예요 숙련이 마스터가 안 된 거예요 수학 문제도 똑같지 않아요 복잡한 수식이 있고 복잡한 도형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딱 보고 어? 이거 기하 문제인데 이거 그냥 평면으로 옮겨서 쉽게 풀어볼까 30초 만에 푸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기하 문제인데 막 손 막 거갖고 난리 치고 그러고 5분 걸려 풀었어 여러분 한 15문제 풀리면 조금 치겠다 그치 그래놓고 풀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해했다 뭔 소리야 숙련 즉 마스터리가 안 된 거란 말이야 자기가 자기가 그 문제에 마스터가 안 된 거야 설명을 못하거든 설명하라 그러면 어버버버버버 이러고 있고 여러분 내신 공부는요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펴놓고 얼마나 이 친구가 숙련됐느냐 다시 말해 6주간의 공부 시간이 있으면 시험 볼 때까지 여기서 이해는 다 해야 돼 여기는 숙련 과정이야 선생님이 숙련 과정의 일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야 옆에서 내가 지시할 수는 있어 그런데 구두는 자기 땀으로 자기 피로 만들다가 잘못 질리면 피나겠지 자기 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험날 제가 옆에서 조언해주나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이 맨날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나무지 공부 시키고 이거 다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이러면 성적이 보장되지 않을까 보장 안 됩니다 그거 그런 친구들은요 혼자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영어를 얘가 30시간 하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300시간에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과목이 빵꾸가 나겠지 다른 과목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기는 있어요 멍청한 거죠 재수해야 돼 그러면 다른 과목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학원은 장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사교육 1번지 같은 동네 무슨 대무순동 대치동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요즘엔 숙제를 과하게 내주고 아이를 과하게 장기간 앉혀놓는 그런 학원은 믿고 걸러라 요즘 그게 대세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부르면 좋습니까? 시험은 자기 스스로 공부도 자기 스스로 선생님 뭐하는 거야? 길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건 함정이니까 조심해 목적지는 저기 있어 끌고 가는 거지 제가 직접 잡고 이렇게는 못 가요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가는 거지 그걸 잊으면 안 돼 그쵸? 특히 이해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복학습이 불편한 건 당신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야 누구나 그래 그거는 이걸 잘 견뎌야 돼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어떻게 변형돼서 문제가 나도 넌 안 풀려 알겠지? 이렇게 조금 제가 조금 매운맛으로 여기를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잘해요 저는 이렇게 이해력에 자부심 있는 친구들이 학습량만 늘려주면 그리고 복습량만 늘려주면 성적이 쭉쭉 보도 올라가거든 이런 친구들이 근데 천성인적으로 게을러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케이스 아까 기억나요? 1번 케이스? 아니야 싫어 이런 친구들 그 친구하고 달라 얘는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건 알아 조금만 탁 건드려주면 살짝만 머릿속에서 진화가 일어나면 상위권까지 도약이 가능한 친구야 선생님 옆에서 안타까운 거지 아 얘 보석인데 얘 얘가 괜찮은 애인데 이거 왜 안 할까? 그치? 좋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3번 제가 제일 속상한 건 3번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남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2번하고 3번 차이 아시겠어요? 2번에 해당하는 친구 중에는 선행학습을 꽤 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학원도 많이 다니고 중학교 땐 그래도 꽤 똘똘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던 학생들이 많다고 2번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된 케이스지 3번은 뭐냐면 자기가 알아 중학교 때 저 많이 안 했습니다 남보다 몇 발 짱고 늦습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그 생각이 자기를 짓누르고 힘들게 해 봅시다 이 학생이 공부를 한다 혹은 문제를 푼다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면 미로에 갇힌 느낌이라 얘기를 합니다 Lost in a maze 미로에서 길을 잃었어요 막 이러다가 그쵸? 어디서 다 본 것 같긴 한데 시험 문제가 그쵸? 한 70% 풀었더니 5분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서수령은 하나도 못 건드리고 그쵸? 서수령 시험지 2개 맞거나 하나 맞추고 10문제 중에서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보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공부에 입문했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고 의욕이 있고 동급이어도 확실하게 됐어 근데 늦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 이런 친구 맨날 하는 얘기야 옆에 애들을 보면 옆에 애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영어 해석도 쭉쭉 하고 문법 용어도 많이 알고 아 어떡하죠? 이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만 보고 추라 달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이래요 아 이런 모습일 땐 답이 여기 있었지? 이런 미로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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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일로 가는 거였지? 그걸 외우려고 하거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는 이런 미로에 이런 문제의 답이 저거였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착각이잖아 매번 이런 유형의 미로에 딱 던져질 때마다 길을 찾는 기술 여기서 여길 갔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길을 찾는 기술을 익혀야 돼 근데 이럴 수 있어 선생님 답을 알면 어떤 식으로든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기는 돼 네가 3시간 4시간 동안 한 과목만 시험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이 미로를 미로의 답을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이 미로를 5분 걸려 찾는 애가 있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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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는 일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지가 머릿속에 그냥 알고리즘처럼 새겨져 있는 친구들 다시 말해 숙달 숙련된 친구들은 5분이 아니라 3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45분에 20문제 이상 거의 30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 사고 논리적인 추측 이런 걸 해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다 정리하냐는 말이야 안 된다고 숙련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보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 많이 입력해야지 많이 정보를 때려 넣어야지 지식을 많이 넣어보자 하는 거는 이해는 해 이해는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간하고 노력을 계속 들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만큼이나 많이 집어넣었어요 오우 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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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 머릿속에 저게 다 남아있을까 여러분 봐 시간 곱하기 노력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고생 아우 고생 많이 했네 그치? 심지어 여러분 쓰는 표현 중에 개고생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치? 엄청 고생했어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니까 전부 새로운 지식이지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복학관계대명사니 관계부사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뭐 도치가 됐다 뭐가 됐다 이런 표현들 낯설잖아 새로운 정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숙성시키고 익혀서 내 몸에 이렇게 새겨지도록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잖아 근데 시간을 못 줬어 진도만 막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다 이탈한 거야 이만큼 늦는 양이 많으니까 이탈하는 양도 당연히 많죠 그렇잖아 너무 많이 는 거야 너무 많이 싼 거죠 실제 머릿속에 남은 거 이만큼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봐 이탈되는 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겠지 내가 집어넣는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탈되는 걸 확실히 줄이는 게 더 현명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낮추려면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또 이래 선생님 복습을 하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금요일마다 어떻게? 보관 과정을 하는 거야 보관 과정을 얘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보관 과정을 계속 하는 거야 보관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선생님의 수업을 영상 강의는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 힘으로 해석해보고 해설지랑 맞춰보고 수학 문제도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풀어보고 해설지랑 비교해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수정하거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지도해주는 강사를 찾아와서 맞춰봐야 돼요 자습으로 복습을 했던 친구는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없는 친구는 뭐야? 공부 안 한 거지 공부 안 한 거야 왜?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리고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되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야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미로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밟고 왔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길을 잃었지 미로 속에 갇힌 쥐가 돼버린 거야 이 공부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냐면 이런 친구 역시 이번 케이스처럼 향상된 가능성이 있어 왜? 의지가 있거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근데 방법이 틀려먹었어 많이 늘려고만 해 쥐가 어떤 길을 밟았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해도 부족해요 시험은 당신 혼자 보잖아 선생님이 옆에서 거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지 동의하세요? 봅시다 네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런 친구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20명 강요하면 한 명 나올까? 없어 코피 날 때까지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과정 전체를 뭐 했다라는 거야 계획도 짜고요 세부 실천 방안 하루하루하루 이렇게 하자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한 거야? 마지막에 정리도 하고 기본적으로 플랜이 있는 거지 진도 나가기 전에 단어는 100% 외워놓고 구문 강의를 하면 집에 가서 이 문법에 대한 복습 과정도 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쭉 나가고 나서 아 이 대목이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영작 포인트가 될 것 같아? 혼자 영작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던 본문 내용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지 수업하고 이해하고 보통은 이해해서 끝나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돌렸어 그런데 자기가 선생님 이렇게 하면 1등급 2등급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나 4등급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 그치? 약속과 다르잖아 성적 향상에 이르는 길은 내가 성적이 낮을 때는 기울기도 낮고 평탄해 가기 좋아 그런데 높은 등급 다시 말해 보여요 1등급 2등급으로 향할 때는 아주 가파른 저 길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기 출발점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대견하고 칭찬을 해줘야 돼 우리가 시작이 늦었으니까 어차피 남이 지나간 길을 밟고 갈 수밖에 없어 이게 공정한 거지 그치? 그런데 봐봐 노력을 지금 같은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결국 얘 따라잡고 얘 따라잡고 얘까지도 갈 수가 있어 다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친구들이 밟아놓은 길은 다 밟고 가야 돼 순간이동하고 워프하고 말이야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게 공정한 거라고 그런데 은근슬쩍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공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툴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급해도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설명할 수가 있어 선생님은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그냥 그런 지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보를 이제까지 수백 권 봤으니까 한 번 딱 봐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학생들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내가 마스터 그 지문에 그 해당 정보에 주인이 돼야 돼 숙달돼야 된다고 그게 내신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맞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기술입니다 그렇죠? 물론 느낌대로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쫙 해보자 안 돼요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계획 세부 실천 방안 이런 얘기를 쓴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얘기 한 번 더 듣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텐데도 이 부분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항상 그래요 지난 시험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다 분석하고 제가 수업한 거랑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아 이 부분은 미처 내가 예상치 못한 게 있구나 이런 걸 항상 보면서 제가 스스로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요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겸손하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는 성과 받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